지금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 선거구가 정해져야 하죠. 서울은 종로, 중구, 성동을 이렇게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제 4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이 선거구가 획정되지를 안았습니다. 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먼저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기준을 정해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여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위원회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획정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으로나 또 해서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구가 253곳이나 되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김상일 수원대 개공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SBS 민성규 논설위원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성규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마련했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죠? 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국회 관련 상임위가 이제 행안입니다. 행안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오전의 분위기는 아마 재송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다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 재송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불만인 거죠,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불만 요인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에 보면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 이렇게 6개 시군을 묶어서 공룡선거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각 특색과 사정이 다른 시군구를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 소위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역구가 한 곳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노원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데 이걸 놓고도 강남이 더 인구가 더 적고 노원이 더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더 많은 노원구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파별로, 정당별로 이런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질문드리기 전에 말이죠.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키려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양수 의원의 지역구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마 속초, 고성, 양양이 이양수 의원의 지역구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그 지도가 한번 있으면 속초, 고성, 양양이면 기본적으로 동해안의 한 축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속초, 고성, 양양은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멀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지역구가 말이죠. 고성, 양양, 고성은 붙어 있는데 양양은 강릉 쪽으로 떨어져나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속초,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재. 제가 강원도를 잘 아는데 말이죠. 이 속초,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재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서울 면적의 거의 7.5배, 8배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거구가 인구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도대체 가서 선거운동하면서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제가 저도 이제 강원도 지역 지원 요사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산을 넘어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가서도 또 많이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사실상 늘어나,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그 지역은, 그 생활권이나 그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은 당연히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띄워줄 그 파워가 약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 간의 균형의 격차는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도 한 5개 정도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되면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인데 후보자 고향이 6개에다 걸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한 것도. 그러면 가령 속초 출신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과연 저 사람이 우리 대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선거법에도 사실 다자수의 국민들이 이 선거법 단순히 인구수로만은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 조항에 근거해서 호남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구 획정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 것과 별개로 그 지역분들이 아는 특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기존에는 속초와 고성 양양이 묶여져 있었는데 여기서 양양이 떨어지고 속초와 고성이 철원, 화천, 양구, 인재와 묶이게 되면 면적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동질성, 바로 옆 동네이지만 접경지라서 뭔가 군부대가 있는 부대와 그리고 또 바다와 인접한 지역 사이에는 정말 굉장히 큰 어떤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그런 차별성이 있는데 단순히 선거구 획정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여러 선거구를 묶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색이 무시받았다 이런 느낌을 지역 유권자들이 가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단순히 본인의 어떤 정치학이 편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이 늘 국회의원들이 막판에 일종의 게리맨더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여야가 서로 일종의 짝짝꿍을 한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제3의 기구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곳 독립적인 기구에서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한다 조금 전에 저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었다고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러기는 어렵죠. 고섭단체별로 다 상의를 하고 그 상의한 내용을 과거에도 그 획정위원들한테 우회적으로 전달을 해서 대부분 반영을 시켜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법 자체가 연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획정위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위 교섭단체에서 만들어진 안이 전달되고 그걸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시간이 짧았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간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여야 주요 정당도 원내대 교수단체들은 다시 논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거가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래 내일 본회의에서 이거 처리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러면 김상일 교수는 국회 경험이 많은데 일부는 수정될까요?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입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해가 갈리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해를 같이 하면 국회는 어떻게든 뭐든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라면 재송부가 돼서 뭐 막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하더라도 그 이해관계를 어쨌든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는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를 바꾸겠죠,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아서. 지금 또 가만히 논의된 거 보니까 유성협 민주통합의원 모임 쪽 대표인가요? 그래서 유성협 의원을 위한 또 선거구 획정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협상에 있어서 뭔가 전면에 나서는 국회의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늘 선거구 획정이 있었을 때도 서울의 강서지역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이게 일부 지역은 진보지영에게 유리하고 또 일부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당선된 분이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이죠. 보수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게리맨더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난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과거 4 플러스 1 협의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호남 중진들에게 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나 대표들이 이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같지만 저는 과연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이 반대의 이유는 또 각각 달라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강원지역이나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서울에서 여권에게 유리한 노원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제일 큰 불만일 겁니다. 또 이 민주통합 모임 같은 경우는 전남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한 지역만 조정한다고 해서 여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촉박한 시간, 시간이 딜레이될수록 유권자인 국민들은 내 선거구에 누가 어떤 후보가 공천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만큼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침해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령 여야 주요 정당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벌써 상당수의 지역들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가불명 이미 후보를 막 확정하고 이랬는데 말이죠.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공천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공천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세적으로 소위 지역구에 포함되는 시군구가 바뀐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이미 공천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당면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사실 시청자 여러분과는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투표를 할 때 내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자들이 나오느냐, 내가 어느 선거구에 포함되는 곳에 사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내일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죠. 서울, 늘 선거 때마다 격전지다, 격전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 종로, 이낙연, 황교안 두 전직 총리의 맞대결로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의원에 지었고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곳에 출마시킬 후보자를 확정을 했는데 이수진 전 부장판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이고 판사 출신 후보자들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수진 전 판사,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사법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물이냐,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냐 아니냐 SBS가 보도도 했었는데. 본인은 소위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원지법 판사를 그만둔 다음에 곧바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사법개혁을 주장해왔던 징정성이 야권으로부터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맞상대로 민주당이 공천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민성기 위원? 역시 뭐 사법개혁 뭐 이런 어젠다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저격수로 보내는 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하면 원내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거의 한 체급으로 치면 라이트 헤비급 정도 된다고 치면 이수진 판사는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플라이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서 이기면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고 저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저격수로 내보내는 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수진 전 판사를 서울동작의례 공천하면서 발표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국민이 주인인 국회,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상일 교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눈에 띄는 어떤 차이점과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판사 출신이었고 사법개혁을 좀 외쳤다,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결국에는 선거 이슈는 사법개혁으로 끌고 가는 것 말고는 후보로서의 강점이 없다는 건데 지금 나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거의 제가 지원 유세를 여러 번 가보면 거의 탈렌트급이에요. 막 아주머니들도 막 악수래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적인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강점을 지금 사법개혁 이슈로 해서 갈 수가 있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야당이 그동안 발목 잡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 심판론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저는 좀 들고 그런 거라면 기존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역의 조직을 가동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저는 드는데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선수를 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작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이 강의용, 허영일. 그랬습니다.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좀 늦게 출발하긴 했습니다마는 특히 강의용 당협위원장인가요? 지금 지역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당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미 16년 동안 늘 전략 공천을 하면서 늘 패배해왔던 지역이 바로 동작을인데 이번에도 당은 우리를 외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 속으로는 내심 반기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수진 전 판사를 내세운 것은 지역 현안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위원장들이 나경원 의원과 민생 문제, 현안 문제로 붙게 됐을 때는 승산이 조금 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국에는 큰 틀의 프레임, 야당 심판론, 그 한 축이 또 사법적으로 상업 개혁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안축이 적폐청산이라면 그런 프레임 싸움을 크게 가져가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한 것 같은데 그럴수록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큰 이야기보다는 현안의 이야기, 이 동작 지역과 관련돼 있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완전히 반대 작전을 아마 들고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에 만약 단선이 되면 나경원 의원은 어느덧 5선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에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여야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우리가 뽑는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략급 있는 인물이 되기도 원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중량감이 있다 보면 지역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더 강하게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이번 싸움이 현재로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조금 유리한 국면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천 확정이 뭐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고요. 이 시간 또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연기되지 않는다면 정치실인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가 다른 선거보다는 현저히 짧다는 것도 이수진 전 판사에게는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전 판사 공천한 그 이유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수진 전 판사가 직접 동작을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동작을 후보자로 확정이 된 다음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강남 4구 인류동작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동작을 정말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보면 서울을 비롯한 이른바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유독 수도권은 이른바 바람이 중요하다. 한 지역구 지역구의 현안을 둘러싼 맞대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선거판에서의 바람, 이런 것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여태까지 선거를 보면 서울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패가 갈려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소위 사법개혁을 비롯한 적폐청산, 이런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데 있어서 소위 버려도 괜찮은 카드인데 그런 아젠다 세팅하기는 좋은 인물, 이런 측면에서 이수진 판사를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이 서울광진의리인가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됐고 이미 미래통합당은 오세훈 전 시장이 공천이 됐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200만 원 정도를 했다고 하는 건데 선관위는 고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명절때마다 일종의 10만 원씩 드렸던 건데 지난해 추석 때 드렸던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회수도 했다. 이런 것까지 문제될 줄을 몰랐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 자신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밝혔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고요. 상세한 내역을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명절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현금 10만 원 정도를 성의를 담아서 드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문제가 되자 양해를 구하고 드렸던 10만 원을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명절 때마다 늘상 선거와 관계없이 하던 일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선관위가 보기에는 그것 또한 과거의 어떤 금품 배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부분이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 소명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금품을 배포한 것과는 국민 정서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논란이 저는 선거 판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 결과 이후에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세훈 전 시장 선거 경험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본인 입장에서 아마 실수하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나.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도 남궁석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부인이 어디 약간 여성 단체 이런 데 가서 본인도 아니고 같이 옆에 갔던 분이 봉투를 하나 줬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신 사례도 있어요. 송영길 의원은 아마 축구공 몇 개 줬다가 계속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형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게 정서적으로야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미담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선거와 관련된 소식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